네, 이번 문제는 2021년 시행한 3월 학표 19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역시 많은 친구들이 그냥 5개까지야 뭐, 네, 성실하게 5개 정도 계산해가지고 맞은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 5개 과정을 하러 가는 중에서 실수를 해서 틀리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만약에 S50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50개 할 수 없잖아.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는 건 뭐냐면, 자, AN이나 SN이 이렇게 섞여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첫 번째는요, AN을 SN으로 바꾸던가, SN을 AN으로 바꿔서 AN에 대한 식으로 통일하거나 SN에 대한 식으로 통일해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네, 일단 그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런 N 대신에 N-1 같은 걸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N 대신에 N-1 같은 걸 집어넣어서, 그럼 이제 N-1 같은 걸 넣어주면 AN에다가 SN-1에다가 얘가 뭐 AN-1에다가 SN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두 식을 뭔가 연립을 해서 의미 있는 식을 발견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좀 한짝 한짝 이렇게 됐죠? AN은 여기 있고, AN 플러스 여기 있고, 이번에 SN이 하나가 작고, 여기는 하나가 더 크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AN 플러스 1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지. SN 플러스 1에서 SN을 뺀 거다. 초항부터 N 플러스 1까지 쭉 다 더한 거에서, 초항부터 N까지 더한 거를 날렸어. 그럼 딱 AN 플러스 1번째 하나 남아있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꿔줄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SN을 곱한 값이, 얘가 AN에다가, AN도 역시 SN으로 바꾸자고요. 갑자기 지금 SN에 대한 식으로 통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AN은요, SN에서 초항부터 N 한까지 쭉 더한 것 중에서, N 플러스 1 한까지 더한 거를 날려버려. 그럼 AN번째 항만 남게 되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SN 플러스 1을 곱한 거다, 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SN, SN 플러스 1, SN, N 플러스 1, 얘는 다 날라하게 될 거고요. 남는 식이 마이너스 SN 제곱이,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 곱하기 SN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마, 마, 돼서 플러스 바뀌게 될 거고, 오, 그 상황이죠. 저 마시 읽는 겁니다.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과 똑같네. 오, SN이 바로 무슨 수열이구나. 얘가 바로 등비수열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등비수열이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N이 2 이상일 때부터 성립하긴 하겠지만, 일단 한번 보시면, S1은 얼마죠? S1은 A1이니까 얘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S2는 얼마죠? S1은 A1 플러스 A2인데 문제에서 얘가 2고, 얘가 4라고 했으니까 얘가 6이다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S3은 어떻게 구하죠? S3은 이제 이 식에 갖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 S3 제곱은 S2 곱하기 S4가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S3, S4를 지금 모르니까 이 과정 한번 더 가자고요. 이 갖다 집어넣게 되면, S2 제곱이 S1 곱하기 S3이 만족돼야 돼요. 그렇죠? 그 얘기는 S1이 얘가 뭐고, 얘가 36이 돼야 되는 거니까 S3이 얼마가 되겠구나, 18이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다시 얘기해서 얘는 등비수열이라고 했는데, 공비가 얼마? 공비가 3입니다. 초항부터 예쁘게 성립하는 등비수열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S에는 등비수열 공식 갑니다.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 제곱, 바로 이렇게 세팅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S5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S50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2 다 계산해서 맞았던 친구들도 이 포인트 정도는 꼭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 뭐가 되겠다? S5, N에다가 5 갖다 집어넣어 해주면 3에다가 4 제곱이 되는 거니까, 99, 81에서 2 곱해 주는 거니까 162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